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AI, VR 관련주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을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도 시장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이슈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정재훈 대표, 이지은 대표 그리고 최준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는데 우리가 꼭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합니다. 저 PBR주가 주가 부양이 시종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저 PBR 관련 주에 주가 시세가 났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이 임박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내용인지 아니면 지속될 내용인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잡아볼 만한 저 PBR 종목 과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금요소개도 그렇고 어저께 현대차, 기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저 PBR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탄력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이슈들이 저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잡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정부 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좀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 이제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약간은 테마성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PBR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ROE라든가 그리고 또 진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꼼꼼하게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하시던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판단을 잘 하지 않고 대형주 중심에 무조건 저 PBR이면 이 종목도 또 오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 이 부분이 아직까지 딱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더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켜보시고 PBR뿐만 아니라 ROE라든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잘 뒷받침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게 일단은 지금은 성급하게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대표님은 좀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야 한다, 이미 자사주가 많은 쪽을 봐야 된다, 자사주를 살만한 회사를 봐야 된다 의견이 좀 많이 나뉘던데 대표님은 좀 어느 쪽을 보세요? 우선 재무구조가 좀 튼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기사를 좀 본 것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과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는 일단 운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제를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자사주 소각하고 회사에 대한 운영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모르겠는데 자사주 매입만 해서는 큰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자사주 소각까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었죠. 적극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걸 소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RO도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진정한 주주 가치에 있어서의 상향된 그런 설정을 좀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진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기아 가치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 부분들이 의무화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연 이 부분들을 갖고 진정으로 이게 저 PBR 종목분들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저 PBR 종목분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전 아직까지는 순환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밸류를 좀 낮게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저 PBR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보다 24년도의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밀리는 섹터들이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굴뚝주예요. 소위 말해서 산업주 쪽에 많은 저 PBR 종목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국 시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중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대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 제철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좀 굵직한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를 말씀하신 김에 철강주 안에서 또 엇갈린 종목들도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님, 오늘 철강주 안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두드러졌거든요. 신스틸이 상한가를 가고 하이스틸 동일산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철강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시세를 더 내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제일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한 곳에 좀 쏠리게 되면 그곳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결국 이제 수급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지금 흔들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좀 적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밸류 쪽에 좀 많은 수급들이 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시클리컬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전까지만 놓고 봐도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쪽이 좀 계속해서 이벤트성의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좀 수급들이 몰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수급들이 소강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렇다고 시장이 개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이슈를 보고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일단은 지금 저 PBR 쪽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된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면이 확실히 좀 적다 보니까 지금은 대형 관련한 철강 기업들보다는 중소형적으로 좀 많이 수급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 자체가 앞으로 좀 성장성을 놓고 들어오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보고 PBR 테마로만 보고 지금 들어온 물량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단기적인 물량을 보고 지금 들어와주는 수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시세로 좀 분출을 하기에도 다소 어려울 것이고 적은 수급으로도 주가의 좀 변동성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다시 반등을 또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그만큼 철강주들이 워낙 좀 타격이 컸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게 되면은 다소 타격이 좀 컸었던 건설이나 철강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PBR을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대용 쪽을 접근하는 게 맞겠죠. 다만 좀 단기간에 좀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겠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좀 중소형주들 쪽, 철강주들 쪽에 좀 단기적인 수급이 일단은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테마가 하루 이틀 가고 꺾이는 만한 테마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력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좀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좀 잡으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테마성에 좀 시세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굳이 본다면 대용주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던 테슬라가 간밤의 4%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오랜 붙임이 있었던 2차 전지 섹터인데 과연 반등을 줄 때 탈출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버텨야 하는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긍정의 뜻이 이지은 대표님 지금 버텨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은 더 버틸 구간이다. 물론 지금 버텨서 당장 단기적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대세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은 거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힘든 구간, 물론 전기차 업황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추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좀 기다리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와 이제 간밤에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어저께 그렇게까지 또 올랐던 이유는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만 오른 거라기보다는 지금 AI 쪽에 투자 모멘텀이 또 붙으면서 그쪽으로의 재료도 분명히 작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 들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세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미 빠질 만큼 거의 저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버티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또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지만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또 기회는 온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기관이 지금 2차 전지를 좀 많이 담고 있거든요. 증시 전반적으로는 매도 기조인데 2차 전지 소대 쪽 위주로 좀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2차 전지 소대주를 다시 관심 가질 때인가요? 우선 2차 전지를 다 통틀어서 좀 보게 되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구심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성장을 할 건데 문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첫 번째가 미국의 좀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에 대한 둔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기관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기차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웃긴 거는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데 지들은 왜 사는가 주식을 그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IRA의 기본적인 핵심은 니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쪽이나 셀이나 소재 쪽이나 전부 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 있어서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생각을 했던 게 리튬 가격에 대한 급락이었었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셀 쪽이 됐든 소재 쪽이 됐든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즉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럼 결국은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침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LG 앤솔이나 삼성 SDI나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된다라면 전략 후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하는 얘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재 쪽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삼성 SDI의 컨퍼런스 콜을 좀 보게 되면 올해도 일단 전기차 북미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시장은 5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론은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양극재 쪽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락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즉 1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을 확인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 의견 주신 만큼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훈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죠.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GST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장 마감 직전에 2시를 기점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상승 중입니다. 또 네오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고요. 또 원격 의료 관련주 소프트샌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비트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소프트샌 등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외에서는 소프트샌 상승 흐름 이어받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트소프트도 올라와 있는데요. AI 관련주들도 어제 급락세를 딛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가지 기업은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모두 철도 지하화 관련주들인데요. 동아지질, 우원개발, 특수건설 등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윗고리를 길게 달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 흐름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주도에 체크해 봤는데요. 기업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GST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진우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급등세 보여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종목도 시간의 거래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내일 삼성전자 컨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진우 팀장님. 사실 GST 같은 경우 삼성전자 향의 후광 효과를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일전에도 이미 삼성전자의 P3 향의 스크리버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본격화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아마 GST가 10%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최근에 증권과 리포트만 살펴보셔도 지금 올해까지 메모리 점유율이 40% 내외까지 증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다시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GST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력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많이 못 갔던 맥락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GST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간에서 한 4%대 정도 예상 체계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까지 수급력이 끊이지 않고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보통 그 다음 날도 시가 이상의 급등력이 단기간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도 계속 밀리지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쪽에 대한 물량에 대한 소화, 부담감이 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해주고 위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매물을 좀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GST가 성장성이 전혀 딸리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PBR 부분들이 있어서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이벤트성 재료들이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GST 같은 경우 추가적인 수급력도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GST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I 관련 중 이스트소프트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링크돼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딕테크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오늘 좀 시장 빠지고 어저께도 살짝 좀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매물이 좀 많이 출해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오고 또 삼성전자 이제 컨콜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만큼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AI 관련주들,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조정이 깊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컨콜에 따라서 아마 행방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워낙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지금 방향성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오늘 또 조금 더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오늘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흐름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채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들 나와 있는데 이 종목 외에도 HLB 그룹주도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좀 시간의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만약에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대체적으로 내일 시초가부터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를 보고 내일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조정실 좀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EUV 장비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지오엘리먼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조차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좀 다소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EUV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올해 필히 테마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히토르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히토르 쪽은 올해 아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위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중국이 할 게 없습니다. 히토르밖에. 그러면 히토르 쪽은 올해 내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슈 거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히토르 쪽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